와 이거 진짜 와 아 낙지 낙지 죽이지 낙지 나이스 아 맛있다 아 국물 정말 육칩니다 국물 진짜 뭐 바다 같아요 호동아 먹어본 해물뚝배기 중에 진짜 제일 맛있어 진짜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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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칩니다 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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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인 와 음 맛있다 참 용순이 잘 먹으니까 좋다 그래요? 와 이거 진짜 와 와 낙지 낙지 죽이지 낙지 자 여러분 낙지 자를게요 네 오 네 오 네 와 이거 맛있겠다 나이스 아 맛있다 낙지 낙지 있는 거 드실 분 낙지 낙지 주세요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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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낙지 여기 있어요 네 우와 음 우와 낙지가 엄청 충실해 짠 거 다른 거 오 한 낙지 났다고? 사실 식감이 다르다 이 꽃게는... 꽃게 자를까? 잘리지? 와 미쳤다 와 이거 미쳤다 와 이거 미쳤네 자 아 이거는 꽃게 응 응 기색이 됐네 흐흐흐 담백해 진짜 미쳤다 국물 먹어보겠습니다 어거라 뚝배기 깨는 맛이네 아 뚝배기 깨지죠 이야 이거 뚝배기 깨지는 맛이네 네 맞습니다 음 이야 와 언니 하트! 하트! 하트다! 하트! 고맙습니다 음 와 국물 정말 미칩니다 국물 이야 진짜 뭐 바다 같아요 호동아 먹어본 해물뚝배기 중에 진짜 제일 맛있어 진짜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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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해물뚝배기야? 임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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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임뚝 양고기는 구웠어? 양고기는 구웠어? 응 동선이가 만든 이 민트소스 한번 드셔보세요 양고기를 찍어 먹으면 되는 거죠? 음 맛있어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어? 진짜 같이 먹었고 낫다 자기가 만든 거 너무 맛있어 하는 말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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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민트예요? 응 어 하하하하 이거 원래 민트는 안 좋아 음 하하하하 맛있니? 딱 잡아주지 양고기한테 잘 어울리지 나도 민트를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거는 약간 엄청 상큼해서 고기를 잘 해주는 것 같아 응 진짜 근데 양고기가 그 특유의 비린맛이 안 나가지고 너무 좋아 응 응 이것을 잘 구하는 거 음 아니 원래 용서 언니가 양고기 못 먹는다고 그랬는데 들어가시네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양고기가 양이 적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어? 갑자기 왜 이래? 뭐야 뭐야 뭐야? 어? 왜 이래? 용서 언니가 양고기의 양이 적네요 하는 순간 택배 물어봤는데 어 용서 언니의 마음을 어 남씨가 대변해줬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지원 오빠 잘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아 너무 맛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불필 먹는 맛도 맛있고 간장 먹는 맛도 맛있고 어이 웬열? 거기다가 이렇게 국물 한 명 딱딱 먹으면 그거 좋아하지? 잘 맞아 아 이거는 한 공기로 안 돼 이거 먹어도 되죠?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혹시 반 띵 가능하십니까? 아 오빠 주세요 아 먼저 먹고 아 밥솥에 또 있어서 밥솥에 또 있어서 하하하하하하 그거 있어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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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밥솥에 있으니까 양보하자 오빠 와 와 음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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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용선이 잘 먹으니까 좋다 그래요? 표정을 봤을 때 우리 용선이도 내가 만족시킨 거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 아 하하하하하하 얼마나 조마조마했나 몰라 와 너무 맛있어 두 그루 다 먹었어 용선이 와 와 진짜 진짜 너무 행복하다 정말 뿌듯합니다 와 진짜 맛있어 이거 너무 멋있어 감상 캠핑 마지막 식사였는데 다 맛있게 먹어서 너무 좋다 여기 마지막 식사지 마지막 식사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어제 마니또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 했어요? 어 마니또 정했죠 왜 넣었어요? 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 그게 누가 마니또인지 그 마니또의 미천이 뭔지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추가 마니또인 거 같고 뭐가 미천인 거 같아? 저는 오늘 제 마니또는 없는 거 같아 잘못됐어요 아 나도 그래 마니또가 없는 거 같아 어 근데 딱 한 가지 티나게 지원이 형이 아까 저한테 볼 이거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걸 알면서도 나한테 느껴진 건 그거 밖에 없어요 근데 오빠 너무 티났어 미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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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민호가 얘기한 마니또는 지원 오빠인 거 같고 볼 꼬집기다 어 자 그럼 영미 나야말로 진짜 아무도 없는 거 같아 나는 전혀 못 느꼈어 내 주변에 이상한 기류도 없었고 뭐 나를 터치한 사람도 없었고 뭐 이렇게 난 오늘 너무 노멀했어 그래도 한번 예측 한번 해봐요 나? 어 나도 지원 오빠 같은데 뭐? 지원 오빠야 너 지원 오빠가 연기를 내 쪽으로 해준 거 같았어 아 그래서 울리려고 했다? 어어어 어? 어?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눈물 뽑아내기 어 그럴 듯 한데? 아니 근데 아니야 나 같아 아 잠깐만 내가 내가 지원 잠깐만 아 지원의 무대야 뭐야 제 얘기 싫어 그러면 저야 얼마나 확실한 거야? 저입니다 아니 나 말고는 아닙니다 되게 많이 통화 확실한다 나 말고는 아무도 안 했어? 저예요 오빠는 저한테 휴지까지 주면서 눈물 난 거 아니냐고 어? 아니 뭐가 흘리길래 수담아 눈물 흘리는 거 같아가지고 닦아야지 아닌데 안 흘려? 어 뭐 흘리는데? 난 눈물 안 흘렸는데 안 흘려? 어 괜찮아? 어 안 흘리네 어? 그리고 아니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아? 부채질을 해주는데 나한테 이렇게 부채질을 하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걸? 아 아니 그건 위장 소리 아닙니다 오빠의 마이도를 제가 확실한다 제가 확실합니다 참 아유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걸렸네 아하하하하 은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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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소담이 눈물 나게 눈물 나게 하기 자 오빠는? 누가 마이도는 건가? 나는 소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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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서로 번갈아다 번갈아서 다? 그렇죠 손가락아 나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제가 계속 듣고 들을게요 본인 많이 두는 누구인 거 같습니까? 좀 모자른 거 같아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저는요 사실 소담이도 생각했었어 왜냐면은 갑자기 소담이가 사진을 막 찍어주더라고 그거! 근데 갑자기 나한테 누워 다른 사람들 다 찍어줬는데 이거 언니는 안 찍었어더니 유독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 그니까 사진 근데 그게 다 그래갖고 아 그치 조금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오빠가 수고했어 하면서 내 어깨를 잡았을 때 야 고생했다 우리 나래 아니야 고생했어 약간 소음 끼쳤어 이 오빠한테 왜 이러지? 약간 뱀이 내 살에 닿은 것처럼 그렇지 이건 아니다 야 뱀이다 너 말 안 되냐? 아 어떤 느낌인지 알아? 마음에도 없는 이 행동 뭐지? 어